안녕하세요. 매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티룬 운명의 날이 다가오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3월 11일 정선이에서 셀티룬 관련되는 분식액의 논란에 안건이 상장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을 다루기가 애매모호했는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향후에 장기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가장 핵심은 그거죠. 고의선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난주 목요일날 나오면서 급등했던 흐름들을 이어가는 양봉에서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고의선 관련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제재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경미하다면 그간에 지속되었던 분식 논란이 종료가 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사화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시면 2020년도 2025년 글로벌 탑10의 생산력을 갖춘다. 이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갑성의 의약품 관련된 부분보다 지금 이제 비중이라든지 규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마치 반도체 사업에서 케파가 중요하듯이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케파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기반의 생산용량 상위 10대 기업외상 순위입니다. 2025년. 로슈 같은 경우가 1등인데 로슈는 자체 생산 물량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CMO를 좀 중심으로 한 대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스위스의 론자죠. 그래서 2등, 3등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위로 지금 등극한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셀트리온에서 보면 매출의 단에 보면 CMO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흐름에서 이제 앞서서 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4등.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베링거, 잉걸헴, 잉걸하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존슨앤전, 암전이라든지 바이오전이라든지 바이오전 이런 회사들도 있고 셀트리온은 한 8위 정도로 좀 예상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기 어떤 물량이든지 아니면 이제 CMO 관련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재 지금 등에 있는 자체 생산업체 셀트리온이 8위의 어떤 역량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셀트리온도 이제 3공장 4공장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들의 제품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본래 이제 cmo를 하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가치도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을 거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유럽에서 임상 단계에 있는 1600개 정도의 바이프라임 85%가 동물세포 배양원에서 생산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 이제 뭐 항체 치료제 중에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같이 이런 부분들이 치료제가 승인되고 보험이 적용되면 이 관련 시장이 좀 더 커진다. 이래 봐야 될 것 같구요. 이 배양능력이 2018년 기준으로 440만 리트인데 자체 생산이 한 70% 향후 이제 이 부분들이 cmo, cdmo, cmo는 이제 그 전임상에서 임상 단계 그 다음에 임상 후 요 부분을 하는거고 cdo는 전임상 단계까지 이제 개발해서 이제 같이 포함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체 생산기업인 로슈가 1이고요. cmo를 하는 삼바랑 이제 론자가 2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체 생산비중이 좀 낮아지고 이런 cdmo 이런 어떤 부분에 점유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탑10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생산능력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연구개발 능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인데요. 작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 9.5% 증가한 4108억 정도를 별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을 합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규모면 기존에 R&D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LG학에 보면 LG생명과학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요런 쪽이 한 2천억대라면 거의 한 2배 이상. 뭐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 R&D 매출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5% 10%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2조대 부분이라고 하면 거의 4천억 정도면 20%니까 어맘하게 사실 좀 투입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인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했다면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로 이제 뭐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뭐 실패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능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신한, 하나, 키움 요런 데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이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항체의 약품으로 렘시마가 나올 당시에는 후발주자 나오는데 뭐 좀 뭐 1년 넘게 걸리고 몇 년 좀 걸렸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선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후발주자가 나오는데 3개월이 안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치열한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강자인 하이자라든지 뭐 암젠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신규 뭐 중국 뭐 인도 이런 회사에서도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제 그 바이오 시밀러 후보에 보통 한 20개 이상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하다. 그래서 OP 마진도 선점을 하더라도 지속력이 없고 그만큼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뭐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스텔라 이런 어떤 제품들 관련되는 매출이 경쟁심화하는 관계로 지금 기관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신한의 이동건 연공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시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따라서 이렇게 작년에도 보면 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목표 주가를 또 낮췄습니다. 8만 8천 원대로. 그래서 공시의 어떤 이제 부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신한에서는 목표가를 뭐 이렇게 높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익률도 작년 대비해서 높지 않을 거고 이제 미국 출시 과정에서 판간비 비용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이제 레키로나가 이제 올해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반기부터 기관들의 비유가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레키로나의 어떤 매출이 없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거의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컨센센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이제 기관의 비유죠.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리제리오리라든지 일라일리 대비해서 10분의 1도 지금 매출을 못 내어서 그 개발비도 지금 어째보면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금 반영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개발해놓고 그 효과를 잠시만 이제 주가에 보고 했던 것이 셀트린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계 문제가 이제 3월달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어떤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 이 부분들이 대근하면 이제 반등 이 반등이 이제 본질적인 반등이냐 순간적인 어떤 반등이냐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회사가 3, 4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헬스케어는 이제 신안에서 보면 이제 올해 매출 영업이 그 작년보다 4.2 영업이 이건 8.3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고 이제 키움정권에서도 보면 하나는 본래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을 선민정 연구원이 하다가 이제 스탑했다가 이제 후에 다시 다른 연구원이 들어오면서 지금 박재경인가요. 여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커버리지를 제거한 상태인데 목표가는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과 렘시마 트룩시마 이게 작년도 매출을 이뤘 그렇다면 지금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손실 이게 이제 반영되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아 이제 국내에 사용이 좀 중단된 상태죠. 그래서 재고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일시상각이 판간비라든지 비용에 반영되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구요. 그래서 올해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매출은 지금 기간들은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키움정권은 또 이제 헬스케어에 그 올해 매출을 2조 775억 영업이익은 2628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면서 전년 대비해서 키움정권은 신안보다는 좀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렘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 이 향후에 나오는 이제 스트레다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게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레키로나의 어떤 그 그 모멘텀이 사라지고 이제 본질적인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경쟁력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허혐의 이제 키움정권 연구원이 인플렉트라와 트룩시마와 다르게 미국 시장이 저는 이제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답니다. 유럽보다는 미국의 어떤 이제 장막들이 어느 정도 걷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직접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인플렉트라라든지 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데요. 이 부분들을 발판으로 미국에서 어떤 성공신화를 이어간다면 그게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부활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장기조를 좀 봅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링저밴드를 강하게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유산을 타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양봉이 냈던 부분들을 이틀 조정하고 양봉 내고 오늘 강하게 못 나갔습니다만 내일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지는데 수급은 분명히 지금 기관들이 5억 월요일 동안에 거의 지금 40만주 넘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좀 매수를 했는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늘어서 11% 시간에는 오면 빠졌는데 내일 어떤 식의 봉이 나올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1월달에 급락했던 봉을 위로는 이제 은봉의 시카가 19만원대 밑단은 이제 17만원대인데요. 여기가 이제 저항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지가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거래량을 수반해서 넘어가느냐 이 얼음이 젤티려 주가얼음에서는 중기적으로 좀 제일 중요한데요. 내일 뜬얼음이 펼쳐질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